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보좌와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마음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든지 생기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졌어요. 옷이 생기면 헐벗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쌀이 생기면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부자는 달랐습니다. 무엇이든 다 자기가 가졌어요. 아주 작은 것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놓는 게 다 뭔가요?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오기거나 빼앗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가 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생선 굶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생선 냄새를 맡으니 침이 꼴깍 넘어갔지요.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따라갔답니다. 냄새는 부잣집에서 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농부는 부잣집 담 밑에 서서 생선 굶는 냄새를 맡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부자가 집 밖으로 나왔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바람이라도 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 농부가 자기네 담 밑에 기대서서 코를 벌룸거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하는 거야?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오. 생선 굶는 냄새가 하도 좋아서. 농부는 얼굴을 불켰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소? 어서 냄새 맡은 값을 내시오. 부자가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 맡은 값이라니 아니 냄새를 맡는 것도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가 돈을 주고 생선을 사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생선 굶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 그러니 냄새 맡은 값을 내야지. 자 빨리 내시오. 부자는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혔지만 마지못해 다음 날까지 냄새 맡은 값을 주겠다고 하고 말았지요. 농부는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농부는 조금 전에 이를 털어놓았지요. 아니 그래서 그 값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겠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를 관가에 고발이라도 할 뜻이 드는걸. 농부의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라곤 아버님 제사 준비하려고 남겨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주고 나면 아버님 제사상은 무엇으로 차리나?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 이라니 무슨 생각? 글쎄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사 준비하려고 남겨둔 돈을 제게 주세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농부는 농부는 똑똑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의 농부의 아들은 부잣집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말입니다. 냄새 맡은 껍 가지고 왔어요. 아들은 부잣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자가 얼른 문을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돈을 줄 생각은 않고 살랑살랑 흔들기만 하는 겁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잘그랑 잘그랑 들렸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그럼 저는 이제 갑니다. 아니 이놈아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대놓을 일이지 소리만 들려주고 도로 가지고 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선은 구경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생선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하시니 저도 돈 소리만 들려드린 거지요. 냄새 맡은 값으로는 돈 소리가 제격이 니까요.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부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아들 덕분에 농부는 무사히 아버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와 새님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기차나 버스를 타고 휑 하니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높은 고개를 넘고 콸콸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간 다음에야 한양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선비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어요. 큰 고개를 넘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도 지났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지요. 그러자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힘들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마침 길가에 바위 두 개가 보여 선비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봇짐 속에 든 주먹밥을 꺼내 맛있게 먹었어요. 담배도 한 대 피워 물었지요. 그러자 굳은 다리도 풀리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선비는 더듬더듬 옆에다 두었던 지팡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팡이 대신 뭔가 뭉툭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호랑이 꼬리였어요. 호랑이란 녀석이 꼬리를 바위 틈에 넣은 채 바위 뒤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꼬리를 획 잡아당겼으니요. 선비는 얼떨결에 그만 호랑이 꼬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꼬리를 꼬리를 놓으면 당장 호랑이가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테니 일단은 호랑이 꼬리를 더 꽉 움켜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비가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호랑이는 바위 틈에 엉덩이를 붙인 채 어흥 하고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비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에서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새님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줄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에요. 스님 스님 선비가 큰 소리로 부르자 새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좀 때려 잡아주세요. 세 시간도 넘게 이놈의 꼬리를 잡고 있었더니 죽을 지경입니다. 선비는 새님이 당연히 호랑이를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서 이놈의 호랑이를 잡지 않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비는 애가 탔습니다. 자고로 충은 살생을 하지 않는 법이요.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러지 말고 이놈을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스님은 여전히 고개를 젖는 겁니다. 선비는 입술이 바싹 바싹 탔지요. 스님이 그냥 가버리기라도 하면 꼼짝 꼼짝 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내가 호랑이를 잡을 테니 대신 스님이 이 꼬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살생을 돕는 일이지요. 미안합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부처님께 시주할 테니 제발 호랑이 꼬리를 좀 붙잡고 있어주십시오. 그제야 스님이 못 이기는 척 다가와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스님에게 넘겨주고 한숨 돌린 선비는 폿짐에서 돈을 꺼내 스님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요. 아니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고 어딜 가는 거요?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대답도 않고 저만큼 걸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것 보시오.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소.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거다니요? 스님의 말에 선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생을 싫어한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가지 마시오. 저 돈 안 가지겠소. 아니 내 바랑 속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이놈의 호랑이를 좀 잡아주고 가시오. 세님의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못 들은 척 하고 어정어정 걸어갔어요. 그럼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놈의 호랑이를 잡을 테니 제발 부탁이오. 세님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채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희죽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살생이고 뭐고 우선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할 것 아니요.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니 그제야 선비는 못 이기는 척 돌아와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글쎄 스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자손 옛날 옛날에 어느 궁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면 자기가 한양에서 열리는 활소기 대회에 나가 임금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지사라는 칭호를 받는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활솜씨가 뛰어나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고 그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궁수는 그들 말대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그에게서 천량을 받고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인을 만나거든 그대가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시오. 만일 길을 건너오거든 그 여인에게 입 맞추도록 하시오. 궁수는 점쟁이에게 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물어보려면 복체를 더 내야 하는데 그만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쟁이에 이 말만을 들은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을 십리가량 남겨둔 곳에서 그는 눈이 부실 만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힘이 세어 보이고 균형 잡힌 몸매에 초록빛 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수는 그 시선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그가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오자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궁수는 여인에게 입맞추려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얌전하게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덧 사방에 어둑어둑 어둠이 깔리고 여인이 어느 작은 농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여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농가 안에는 처녀의 부모가 앉아있었습니다. 궁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설명하였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때마침 처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처녀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으니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 고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평생토록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대게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러게나 혼례를 올리도록 하게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뒤 밤이 깊어 모두들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궁수가 잠을 깨어보니 자기 곁에는 젊은 암호랑이가 잠들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두 마리의 늙고 커다란 호랑이가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수는 겁에 질려 그만 두 눈을 딱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떠보았을 때는 잠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내가 된 아리따운 처녀가 잠들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장인 장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수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 궁수가 활소기 대회에 참가하려고 한양으로 떠나려 할 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서방님께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활소기 대회에서 모든 관역을 다 명중시킬 거예요. 하오나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바로 오늘 서방님께서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름을 떨칠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서방님께서 마지막 관역을 명중시키고 나면 언덕 위에 노세를 탄 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은 하얀 옷차림에 하얀 노세를 타고 있고 흰색 부채를 들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얼룩무늬 노세를 타고 초록빛 부채를 들고 있을 거고요. 이들을 보시게 되면 즉시 쏴버리도록 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아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난 괴물들이랍니다. 만일 서방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괴물들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 거예요. 괴물들을 죽이고 나면 얼룩무늬 노세를 타고 있던 괴물의 배를 가르도록 하세요. 배 속에는 두 마리의 맹수 새끼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새끼들과는 결코 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새끼들을 마치 서방님의 친자식들처럼 키우도록 하세요. 내 자식이면 그대의 자식이기도 하오. 물론 그래요. 그럼 안녕히 사랑하는 서방님.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처럼 슬픈 낯으로 내게 작별을 하는 거요? 난 난 곧 돌아올 텐데 말이오. 제가 슬픔에 젖는 것은 서방님과는 단 한 순간을 헤어져 있는다 해도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말을 마치자 궁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궁수는 활쏘기 대회에서 모든 관역을 다 명중시켰습니다. 마지막 관역에 화살을 쏘고 났을 때 언덕 위에 노세탄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흰 낙위를 타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얼룩무늬의 노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궁수는 화살을 세 번 쏘았습니다. 세 화살은 각각 언덕 위에 사람들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쏘다니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이리 와서 보십시오.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한 궁수는 사람들과 함께 길손 세 명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랑이 세 마리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는 해묵은 한 쌍의 호랑이로 몸집이 몹시 커다랗고 한 마리는 젊은 암호랑이였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구먼 젊은이가 이 호랑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궁수는 얼른 젊은 암호랑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속에서 잘생긴 두 마리의 새끼를 꺼낸 뒤에 새끼들을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이날 궁수는 지사라 노친과 함께 현감 자리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뒤이어 그는 자기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초가집도 초가집이 서있던 장소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 호랑이 새끼들이 조금 자랐을 무렵 조선에는 불운하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지금은 현감이 된 궁수를 도원수로 임명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전쟁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하며 궁수는 무척 난처해했지요. 그러나 임금은 그렇기는 하나 그대는 운이 좋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 가서 승리에 돌아오라 아니면 목이 무사하지 못하리로다. 하며 막무가내였어요. 염려 마세요 아버님 하고 호랑이 새끼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실 테니까요. 압록강의 양편 기슬계는 적의 군대와 조선의 군대가 서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교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 호랑이 호랑이 새끼들은 들판과 수포로 달려가 쥐라는 쥐는 모두 소리쳐 불러모았습니다. 적군이 있는 강 건너로 가서 적군의 활시위와 활을 모두 갈가 끊어버리고 그들의 군량과 신발을 모두 먹어 치우도록 해라. 무기도 군량도 신발도 없는 군대란 이미 군대라 할 수 없는 그저 거짓대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원수인 궁수는 이튿날 적군들을 모두 포로로 잡을 수가 있었지요. 전쟁은 이처럼 끝나버렸고 궁수는 현감자리에서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 새끼들은 많은 자손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와 같은 호랑이의 자손들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물이랍니다. 줄지 않는 술 대신에 아들이 백정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아버지에게 그녀와의 혼인으로 혼인으로 허락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꾸지질 뿐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노하여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여러 해가 흐른 뒤 대신에게는 불운한 해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대신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기장이며 쌀은 농사가 잘 되지를 않았으며 가축들은 모두 죽어 갔습니다. 머지않아 대신은 거짓인 새가 되어버렸고 온 가족을 이끌고 구걸을 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가족들은 쫓겨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맞아 드렸습니다. 아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모두 자기 집에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아내는 자기의 가발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기장살이 다시 부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기장살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루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기장살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장살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조심하면서 기장살을 주워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장살을 낱낱이 주워모으느라고 아내는 길 위에 먼지조차 말끔히 쓸어모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먼지며 기장살 알맹이들 틈에서 속이 깊이 팬 돌멩이 하나를 더듬어 집게 되었습니다. 돌멩이의 움푹 패인 곳에는 맑은 액체가 구여 있었어요. 아내는 이 돌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돌 속에 고여있던 액체를 맛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술도 따를 수 없는 귀막힌 술이로구나. 그런데 이 술은 그 밖에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술은 아무리 마셔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었어요. 이 돌멩이 덕분에 이들은 곧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오늘날까지도 돌에서 나온 술이라는 뜻으로 주출석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날에도 손님을 접대할 때 술을 낫기지 않고 풍족히 대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는 주출석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몹쓸 친구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박선달은 어느 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가서 자기와 같은 양반의 품위에 알맞는 벼슬을 사가지려는 목적에서였지요.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그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세월을 보내느라고 그만 아버지가 벼슬을 사라고 그에게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반값을 낼 돈조차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자 그는 주막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그를 더 이상 아른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이리저리 떠돌며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는 어느 집 곁을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자 그는 그 글 읽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 자기도 책을 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박선달은 집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글을 참 잘도 읽으십니다. 주인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소이다. 앉아서 들으시구려. 한참 글을 읽던 주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박선달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읽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달 또한 글을 잘 읽으며 좋은 목소리를 가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퍽이나 기뻐했지요. 그는 글 읽기를 무척 즐겨 하고 있던 터라 박선달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정했습니다. 박선달은 그 집에서 글을 읽고 삼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 곁을 지나다니다가 박선달은 과부의 모습을 눈여겨보고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달은 자주 그녀의 집 곁을 지나다니게 되었고 과부 또한 그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윽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달이 삼보하는 바로 그 시각이면 과부도 산책길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마침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박선달은 과부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그녀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양반침 여인이 아니었던 까닭에 박선달은 그녀와 혼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훌쩍 떠나 그런대로 살아가기로 했지요. 가족들이 알면 그대로 내버려둘 턱이 없었으므로 과부는 몰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박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싣고 갈 노새 다섯 마리를 구하셔서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그 노새들을 제게 보내주셔요. 제가 갖고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실은 뒤 노새들을 서방님께로 되돌려 보낼게요. 그러면 서방님께서는 노새들을 데리고 성문이 열리는 아침 무렵에 성문 곁에서 저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박선달한테는 노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노새를 구하나 하고 한참을 궁리해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예전에 함께 안일한 삶을 즐기며 보냈던 옛 친구 한 사람을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박선달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며 노새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박선달의 친구 또한 그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박선달한테는 숨긴 채 그에게 노새들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선달이 과부에 값나가는 물건을 실은 노새들을 데리고 성문 곁에서 과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였습니다. 박선달한테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과부를 집안에 가두었다고요. 그러고는 가족들이 포도청으로 가 박선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들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지금쯤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성문 곁에 서있을 거라고 고해받쳤다고 말입니다. 자네는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를 면할 길이 없네. 그러니 이 물건들을 갖고 어서 도망치게나 위험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그 여인을 자네에게 데려다 줌세. 그리하여 박선달은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선달의 친구는 성문 곁에 남아있다가 과부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아야 헌일입니다. 그는 다만 당신의 값진 물건들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쯤은 벌써 멀리 도망쳐버렸을 깹니다. 과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처럼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니요. 과부는 값진 물건들은 다 잃어버린 신세로 남겨졌고 이제는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활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곳을 떠나 멀리 가버립시다. 그러나 과부로서는 다른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론가로 떠나게 되면 그곳에 주막을 한 채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주막이 손님을 접대하는 점에서나 편리한 점에서 또한 값이 싸다는 점에서 온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도록 합시다. 좋소. 하고 박선달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명성을 얻는데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내 그대를 사랑하니 그대 그 괴상한 취미에 따르리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한편 헛되이 과부를 기다리던 박선달은 어찌된 셈인지 궁금하여 한양으로 가보려 해도 그곳에 가면 붙잡히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서 과부가 자기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로 남몰래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그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박선달은 모든 여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고는 노세와 과부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절로 가져가 승려들에게 넘겨준 뒤 남달리 크게 출세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황금과 인삼을 찾아 떠났어요. 그는 가장 비천한 생활을 하는 떠돌이꾼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적대들이 쏘는 총알이 그의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인적이 드문 곳만을 골라 다녔어요. 인적이 드물면 드물수록 그의 마음은 덜 슬퍼졌던 것입니다. 좀 더 멀리 길을 떠돌아 다니다 보니 박선달은 장백산맥 줄기에 있는 백두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용들이 지키는 신성한 호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마음의 심한 동요를 느낀 박선달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주위에는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달은 하늘을 향해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뒤 저무는 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위대하신 대양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황금군전에서 나와 온누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보시게 되거든 그녀로 인하여 이곳에서 제가 죽어간 사실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잠이 들자 한가닥 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스쳐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 바람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언젠가 자신에게 입맞춰주었을 때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끄는 듯한 힘에 이끌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의 돈 앞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승달은 저만큼 먼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주위는 까맣게 어두웠지만 정갈자리의 별들은 달을 둘러싸고 마치 수많은 금강석들처럼 영롱하게 그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의 별빛은 어두운 밤하늘의 푸르름 속으로 더욱더 깊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에 휩싸인 백도산은 흰 빛을 바라며 홀로 우뚝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 위로 드높이 솟아올라 가려진 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로 부터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안개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용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달과 땅 사이에서 멈추었습니다. 용의 모습 또한 마치 안개처럼 희고도 투명한 빛을 띄고 있었어요. 용은 티없이 맑은 하늘의 달을 향해 속고쳐 올랐으므로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스스로의 뜻에 의해 이곳까지 다다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지배계층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갖가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그동안 헛되이에 써왔으니 내게 노력의 대가를 치러주마. 해질녘 이곳을 떠나 너희 나라로 곧장 가거라. 태양이 세 번 뜨고 진 다음 호수와 세 그루의 나무가 눈에 뜨일 테니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라. 너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황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을 남긴 뒤에 용은 그 모습이 희뿌옇게 흐려지더니 캄캄한 하늘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깬 박선달은 자기가 꿈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이 지배하는 하늘에 감사한 뒤에 자기 나라를 향해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세 번 해가 뜨고 진 뒤 박선달은 호수와 세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사람이 꿈속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많은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또 팠어요. 목이 심하게 탈 때면 호수에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프면 인삼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박선달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땅을 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용이 처음 모습을 나타냈을 때처럼 초생달이 뜨기 시작한지 나흘째 되던 날 한밤중에 그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이 가엾은 사람아 대체 얼마 동안이나 내가 땅을 파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너는 벌써 열다섯세 하고도 석 달 동안이나 계속 땅을 파고 있었던 말이다. 이 말에 박선달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땅을 파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박선달이 캐어놓은 황금만을 남겨놓고 땅속에 묻혀있던 황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박선달이 캐어놓은 황금만 해도 그것을 가져가려면 노세 백마리는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어요. 그리하여 박선달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황금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노라면 그를 가로막은 울창한 숲은 길을 내주었고 늦은 물기가 말라버렸으며 강 위에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지나가고 나면 그가 지나온 길은 다시 습한 늪지대로 변하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울창한 숲과 높은 산들로 가로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달은 중국인들이 사는 어느 고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갖고 있던 황금을 모두 팔 황금을 갖고 조선에 도착하면 황금을 캐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질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황금을 판 돈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는 황소 이른마리를 구해 그 등에 자기 돈을 실어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신은 바퀴가 둘 달린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 위에서 그는 새삼 자신의 전생애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자기 자신은 나이가 들고 지쳐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박선달은 과부가 그의 친구와 함께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고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 대한 평판은 나라 안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를 버리고 간 자기가 사랑했던 이가 언젠가는 자신이 예측한 대로 이곳에 들르게 될 것이란 점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박선달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곧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선달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과부가 박선달의 저녁밥을 차려 갖고 갈 때 그녀는 남모르게 칼을 하나 옷조름 사이에 살짝 감춰 갖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로 다가가 그와 이야기라도 나누려는 듯한 태도를 꾸며 보였지요. 박선달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칼을 내동댕이 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지요. 그러고는 박선달의 친구가 자기네 두 사람 모두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나 삶이란 흘러 지나가게 마련이라오 하고 박선달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속인 적이 없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소. 또한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소.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멀리 떠나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주막을 몹쓸 친구에게 남겨둔 채 그날 밤 주막을 나와 어디론가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첨생이의 예언 옛날에 김하선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팔자가 펴지 못했던 까닭에 그는 다른 나라로 건너가 행운을 잡아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김씨는 십 년 동안 아내를 남겨둔 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그는 큰 재산을 모으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여행길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그대가 내게 팔천향을 준다면 그대의 여행길이 어떠할지를 내 이야기해드리리다. 하고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팔천향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김씨가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내놓자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시오. 곧장 뚫린 길로 다니지 말고 밤중에 고개를 넘어가지 말 것이며 기름 묻은 머리를 감지 말아야 하오. 또한 깐 좁쌀을 조심하시오. 이런 말을 들은 다음 김씨는 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항구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배를 함께 타고 왔던 김씨의 동료 몇 명이 배끼를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다를 곧장 가로질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를 선도로 한 몇 명은 이에 따르지 않고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이들만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쳐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은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김씨 일행은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여 고향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산 고개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덧 땅거미가 어둑어둑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씨가 나는 오늘은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다가는 결코 집에 도탁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혼자 남게나 우리는 떠날 테니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고 김씨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동료들은 한밤중에 산적들을 만나 살해되었고 김씨만이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는 이미 저녁 무렵 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가다가 김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만 기름통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는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그는 당장 머리를 감고 싶었지만 점쟁이가 한 말을 생각해내곤. 그냥 참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그가 오랜 여행길에 올라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그가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뒤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녀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두 번째 남편에게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두 번째 남편은 김씨 내외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 쪽이 김씨인지 머리를 더듬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기름이 묻은 머리카락을 풀어앤친 채 잠자고 있었지요. 그런 까닭에 두 번째 남편은 김씨의 머리를 아내의 머리로 잘못 앓고 김씨를 죽인다는 것이 그만 그의 아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사건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김씨가 정숙한 태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김씨는 결박당한 채 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초를 마친 원님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고는 판결 내용을 적으려고 붓을 들었는데 이때 부 뒤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란 놈이 계속 부 뒤를 뱅뱅뱅 돌며 글씨 쓰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판결문은 결국 적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후에 다시 다루기로 미루어졌어요. 김씨는 미소지으며 파리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파리 덕분에 하고 말했지요. 그렇다. 파리 덕분이다. 원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김씨는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 후 한 해가 흘렀습니다. 원님은 다시 김씨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해보아라. 그러자 김씨는 원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쟁이가 그에게 견고한 네 가지 사항까지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했다는 말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슨 뜻인가 깐 좁쌀이라니 하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고 김씨가 말했지요. 원님은 저녁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깐 좁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느라고 말이지요. 남편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눈치챈 원님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원님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아내는 김씨에게 그가 혹시 깐 좁쌀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원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튿날 원님의 물음에 김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이웃사람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죽은 제 아내의 둘째 남편입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모든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 깐 좁쌀을 데려오게 한 뒤 그가 모든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그를 문초하였습니다. 그 결과 둘째 남편은 교수형에 저해졌고 김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리하여 김씨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는 하였지만 점쟁이의 예언 덕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재미와 감동뿐 아니라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냄새와 소리 이야기에서 냄새 맡은 값을 달라는 얼터덩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아들은 돈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를 들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